찾은 곳 없는 것 같은데 뭘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어 여덟이 어디 오세요? 어디 오세요?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어디 오세요? 주민센터 아 진짜요? 제가 일단 이 동네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뭐 좀 맛집 같은 거 뭐 혹시 있어요? 아 있지 맛집 아 맛집 있어요?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바로 이쪽에 있지 나랑 같이 가면 되고 근처에 있어요? 옳은 걸로 가시죠 근데 이미 맛집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여기 고춧가루 묻혔는데 나 갔다 온 건 아니고 아 여기 가시죠 가시죠 여기 그러면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맛있어요 아 이거 메뉴판 좀 줘봐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자주 오세요? 뭐 매일 와요 매일 매일요? 매일 먹어야 돼 사모님이 해주시는 밥은 안 드시고요? 뭐 그건 집에선 그 밥 먹고 아 그 밥 먹고 뭐 오늘 좀 특별한 거 있을까요? 다 맛있지만 냉우동 돈가스 어떤 거요? 냉우동 돈가스 냉우동 돈가스라는 게 있어요? 네 냉우동 돈가스고 냉우동 냉우동에 돈가스 아 진짜요? 아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카메라가 앵글이 저기 있거든요 좀 옆으로 옆으로 좀 아 괜찮다고? 괜찮은데요 아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아 카메라 빨리 잘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카메라 보고 자 카메라 보시고 아 그 어그리를 웃으면 나 못 웃어 그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기 못 박힌 겁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음식 나왔을 때 또 리액션 들어야 돼 자 리액션 10년 만에 구원이를 만났다 리액션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다 10년 만에 리액션 아니 우리 리액션 반가운 리액션 우와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세상 다 얻은 리액션 이 봐라 이 봐라 진짜 잘 만들었다 아무튼 이야 이거 봐 자 이거 뭐 이게 이게 내구는 돈까스입니다 화북동에만 있는 이 메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잠깐잠깐만요 잠깐만요 먹기 전에 잠깐만 인중에 땀 좀 닦고 갈게요 자, 지금 좋아요. 위원장님이 지금 좋아요. 파이팅. 자, 정신 사나와. 이야, 죽입니다. 진짜 죽입니다. 이거는 먹어봐야 맛을 하는데 참 이게 진짜 우리 제주시민 전부 가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 잠깐, 잠깐. 자, 지금 좋아요. 조금 더, 조금 더 크게. 액션 크게. 지금도 이게 돈가스 살아있습니다. 바삭바삭 살아있고. 이 얼음이 진짜 냉오돔이에요. 이 얼음이. 자, 국물 먹어봅시다. 저름은 안 됩니다. 저름 잘 채워보시고. 완전히 너무 차가지고. 이야, 근데 국물을 차고. 면은 쫄깃쫄깃하고. 그다음에 돈가스는 바삭바삭. 이야, 진짜로. 예, 진짜 너무 맛있네, 진짜. 냉오동에 계란 고명. 계란 고명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란 고명 뺄게요. 계란 고명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돈가스랑 면회실 좀 해주세요. 돈가스 냉오동가스입니다. 냉계란가스 아니에요. 자, 웃지 마시고. 음식 앞에서 무른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무른 겁니다. 자, 턱. 자, 다시. 좋아요. 자, 바삭함을 표현해 주세요. 바삭바삭바삭바삭. 자, 음식은 다 씻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 참 죽겠구만, 야. 돈가스를 면회 싸두셔야지, 이번에. 돈가스를 면에 딱 싸서. 아, 내가, 내가 많이 먹으면 혼자 내가. 음식 내지 마시고 해. 아, 되게 깐죽거려. 아, 참나. 그런 말, 그런 말 하시면 제가 편집 없이 다 보낸 건가요? 아, 진짜. 이야. 우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한번 다시 가야 할 거 같아요. 다시 한 그릇 더 드시죠. 못 먹어. 다시 한 그릇 더 드셔야 할 거 같아. 제가 볼 때 이거 봐. 나도 다이어트 준비했어. 진짜 솔직하게, 네. 이거 방송 못 쓸 거 같아요, 이거, 진짜로. 지금 보면 모욕탕이 들어가서 이런 것밖에 안 나왔어요. 오우! 막 이랬는데, 이건 모욕탕 딱 들었어요. 이런 느낌이라서. 진심으로 한 그릇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은 거라. 아니요. 그러면, 면장님. 돈가스를 면에 딱 싸서 마지막이란 생각하고 맛있게 먹고 멋지게 마무리 멘트를 치고 끝냅시다. 오케이. 되셨죠? 이야. 자. 아, 이 좀 찢어져도 돼요? 안 돼. 1, 2, 5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맛있게 먹고 마지막 마무리, 핸디, 업, 히쳐. 진짜 맛있어. 자, 오케이, 컷, 드레스. 아, 좋았습니다. 자, 오디오 괜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힘들죠? 힘들죠?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이거를 업으로 생각해서 매일 먹으러 다니잖아요. 이걸 많이 하니까요. 제가, 제가 닦아드릴게요. 난, 난 먹방은 안 맞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먹방이 안 맞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잘 맞는데. 난 안 맞아요. 너무 이렇게 잘 맞는데. 이걸 먹으려면 먹는 거야, 나. 웃겨 드려. Итак. 1, 2, 3, 6. 까닭. 4, 6, 3, 2, 3. 1,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